안녕하세요. 완전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민원 수치입니다. 저희가 포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보양식으로 전복 드시는 거 어떨까요? 그 중에서도 8, 9, 8, 9, 9, 10백짜리가 이 두 개가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8, 9, 9는 1kg에 8마리, 9마리 들어가는 전복이고요. 9, 10미는 1kg에 9마리, 10마리 들어갑니다.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띠 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3D 정도 되는 사이즈,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걸로 입판을 받았고요. 지금 한 4분의 1상자에 16마리 내에 올라가고 가성비 좋고 4분의 1상자에 지금 5만 5천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한띠 갈치 한번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싱싱한 먹갈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4분의 1상자에 13마리에서 14마리 내에 올라가고요. 물 좋은 걸로 유탄을 받았습니다. 부위나 조림 다 가능하시고요. 가을, 겨울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치가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고요. 대부분이 여름이라 약합니다. 배가 터져서 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국내산 추젓이고요. 북새우젓도 똑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아서 넣으면 정말 시원한 북새우젓이고요. 핵육젓도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이고요. 국내산 멸치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